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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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하나 번 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아멘 강복 청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에 머물게 하소서 아멘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모든 것이 은총이여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어서와 함께 하세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할게요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